저 대타로 나온 건데 석기야. 그렇게 많이 걸려서 앞으로 입단 2년 차 막 한다고 해야 돼. 막 때는 말이야. 옛날 옛날 락 때는 말이야 이거. 구단마다 세러머니 왕들이 있어요. 진상호 선수. 오케이 한상계 선수. 본인도 장난 아닌데. 본인의 세러머니 전성기는 언제. 그래도 한국전력 2년 차 때가 거진 격하고 뭘 많이 하고. 본인은 어떤 거 있죠. 자진방아 뭐 이런 거. 잘 모를걸요. 자진방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. 아까 했었는데 이런 거. 한 번만 다시 한 번만. 서서 한 번. 아니 아니. 나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. 아니 너무 솔직히 되게 욕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저희 또 선수의 또 의견을 존중하거든요. 그러네. 링딩동 이런 것도 따라 했었네. 링딩동 한번 갑시다. 링딩동. 아니에요. 아니에요 링딩동. 아 예. 체석기. 브로킹. 특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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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전력에서 욕먹었죠. 많이 먹었죠. 잘했네. 이게 욕을 먹더라도 본인이 할 거 해야 돼. 그렇다고 지금 한전에서 뛰는 것도 아니거든. 보통 신희 선수들 롤모델을 뽑을 때 같은 팀의 같은 포지션을 롤모델을 뽑는다는 거죠. 근데 황경미 선수는 곽승석, 정지석 선수를 뽑았다는 거. 야. 이거 어떻게 제가 잘 좀 하지. 그렇죠. 곽승석, 정지석 선수 뽑은 이유는? 감독님이 승석이 형 닮으라고 해서. 아 그래. 아. 야. 여기서 감독님을 몰고 들어오네. 감독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? 감독님이 시키면 다 해요 그러면? 아니. 아니. 보통. 지석이 형을 말하는데. 감독님은 항상 승석이 형 같은 선수가 돼야 된다.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그. 낙영복 선수를 좋아하는데. 배구는 아직 부족하잖아요. 아 또 왜 그러세요 또. 저는 광인이요. 감독님이 자꾸 이제 좀 다른 팀 선수들을. 잘하잖아요. 그 세 명이 잘하잖아요. 그러나 이번 시즌에 V리그의 최고의 레프트는. 나경복. 황경민. 이 자리에 없는. 한성정. 황경민 선수는 한성정 선수랑 친구잖아요. 네. 라이벌. 같은 포지션. 이러면 좀 약간. 아주 미묘한 좀. 둘 다 시합을 뛰고 싶어 하긴 하는데. 같이 뛰면 죽겠지만 뭐.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좀.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 이러니까. 한성정 선수가 잘하면. 본인이 또 못 뛰는. 경복이 밀어낸 때잖아요. 아아. 네. 성재인. 네. 경복이 대표팀 갔을 때 기사 보셨잖아요. 나경복 따위는 없다. 야 그러면 지금 올해 FA인데. 네. 보내줘 우리 팀. 어떠세요 본인은 혹시. 저요? 저는 여기 좋아요. 야. 최석희 선수. 최석희 선수. 처음 입단했을 때. 지금하고 좀. 뭐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. 그래도 좀 문화. 아 문화. 네. 문화. 어떤 문화. 선후배 관계. 그런. 좀 빡센 규율. 이런 게 좀 심했죠. 그때는 오히려. 지금은 선후배 관계라고 해도.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. 오히려 장난도 많이 치고.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죠. 나경복 선수는. 처음 입단했을 때랑 좀. 달라진 게 있다 보니까. 입단했을 때만 해도. 저도. 눈치를 많이 보면서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누구 눈치가 그렇게 보였나요. 처음 입단하면. 다 보여요. 그냥 모든 형들 눈치를. 다 보는데. 뭐 이런 거 있잖아. 요즘에 막 플레이 막. 좋아서 막 좋은 플레이 했어. 그럼 감독님 막 하이파이브.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쪽이 안 보였죠. 그때는. 그 때는 그냥 이거죠. 감독님 하이파이브. 손 내밀어도 뭐. 못 보여요. 혹시. 보여요 그런 거 2년차. 네. 선배들에게 많이 많이 들었죠. 라떼는 말이야. 이거 뭐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뭐. 별 거 아닌 것 같은데. 라떼는 뭐. 이렇게 하면 뭐 혼났는데. 니네 때문에 편한 거다. 라떼는 뭐 빨래를 막. 저희 빨래하고 청소는. 다 아주머니들이 해주시는데.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라떼는 말이야.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아주머니들이. 청소랑 빨래 다 해주시고. 저희는 그냥 저희가 빨래 다. 나눠주고. 형들 방에. 계속. 저는 그랬어요. 석기 형은 겠지만. 저는 개 주긴 했어요. 근데. 그냥 쌓아두시면. 저희가 배분을 해서. 형들 방에 다 갖다. 여기는. 빨래 다 해주시는. 그 세대고. 여기는. 빨래는 해서. 보내주는 거고. 이쪽은 거의 뭐. 세탁소. 그 땐 그랬지. 그럼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. 지금 또 후배들이 안 하잖아요. 안 해야죠. 안 하는 게 맞죠. 지금은 그게 당연하죠.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거 혹시. 아니요.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. 그런 거보다는 운동에서. 집중하는 게 좋죠. 복 받으세요. 복 받으세요. 알았냐 라떼는 말이야 마.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. 아. 어떻게 먹을까요. 네. 이제 보는 것만으로서 둘 다인데. 시작. 회석들 윤곰과. 잘하는 거. 블루킹. 너의 킴. 우리 카드. 좋아. 좋아. 내가 이름이. 황경민. 오케이! 개안공 경과 preaching 강경리 이름 박기원 שלי specialist 이거 너무 잘하는데? 분명히 셋 중에 한명이 텐데 저 최олет식 아니면 이상열 아 누구지 잠깐만 헤오 성공 이성유 어어어 꽃 꽃 누구만? 어 노래 한 번 다시 후위공격 후위공격 백어택 쿡커피 왜? 센터 센터 가 가 이거 하니 페이프 더블커트? 끝난 거 아니에요? 남았나? 펠리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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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톤 반대로 끝 끝 정황기 정황기 크로스 10초 해서 2분 아 31초? 아 이제 우선 너무 잘하네 형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냥 연습해봤어요 시작 이렇게 리시북 리시북 수비 디그 우리 팀 이름 우리 카드 아 뷰비 내 이름 나경복 우리 팀 강정리 신영철 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경맹이 라이벌 한성정 한성조 뭐 후허헝 응? 후다헝 뭐라고? 후다헝 센터 우리팀 후다 쇄골형? 후다 말 많네 아 이수왕 아 이수왕 말 많아요? 개나리 말고 꽃 새글자 진달래? 오우씨 힐 말고 레프트 힐 말고 하이볼 하이볼 말고 새글자 빠른 공 피고픈 비디오 배구할 때 하는 거 비디오? 경기 중 비디오 판도 반대로 이름 펠리패 굿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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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이요 이야 이겼네 벌칙 뭐야 이거. 벌칙 춤춘다 그랬잖아. 경민이 춤춘다. 경민이 중복했네. 먼저 했으면 그거 저 개나리 아니었으면 진달래 오래 걸렸을 겁니다. 승리팀은 석희 경복팀입니다. 어떤 건가요? 전 마스크. 마스크. 목 안마기. 목 안마기. 우리 이렇게 막 던져요. 던져주면 돼요. 던져주면 돼요. 돼지다. 돼지네 잘 어울리네. 우리 세대공감 성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떼는 말이야.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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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